1, 2, 3, 안녕하세요 골창입니다. 네,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벌써 하루 앞으로 나갔습니다. 우리 수험생 고디니스를 비롯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. 이 날을 위해 힘들어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긴 시간 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수름날은 또 항상 날씨가 춥잖아요.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끝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신분증, 수험표 등 준비물 잘 챙기셨는지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고 식사도 꼭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끝까지 차분하게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고위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응원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빛날 여러분들의 꿈을 저희 골든찰드가 응원하셨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골든찰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 합격하자!